표정 풀어라 완전 이거 완전 멸망전 각이어야 돼 여러분 팩트는 제가 예전에 심성보다 잘했고 자살이 추천한다 그렇다고 한강에 뛰어들지마 한강물이 더러워지니까 많이 들어가라 니트 베논님 이제 신선 한 손 플레이션 제주 해명해 주세요 ầ 오 세상에 진짜 아 씨... 아놔나나나나나 다음주는 그럼 너무 촉박하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진정한 빨스런히 보여드리겠습니다 Don't let me leave, Murph! 씨..발! Don't let me leave, Murph! 부르지 말란 말이야! No! No! 다음에 한다고! 다음에 할게 다음에! 알겠지? 다음에 내가 찾아간다고 전해라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